하나 둘 셋 셋 하이 다섯 여섯 일곱 절 둘 셋 하이 다섯 여섯 일곱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하이 다섯 여섯 일곱 절 둘 둘 셋 하이 다섯 여섯 일곱 2학년 1반 2학년 1반 와 이거 추억이다 2학년 1반 옛날에 국민학교 시절이지 응 안다고? 저거 하면서 놀았는데 앞에 두고 해보라고? 볼 같은 게 다 있어야 돼 이게 야 진짜 새롭다 진짜 그치 얘들아 2학년 1반 교실이고 저기 피아노 치는 제끼 피아노 치는 제끼 그리고 여기 선생님 그리고 별받는 친구들 그리고 손들고 무릎 꿇고 어 쟤 날 쳐다보는 거 같다 허하면서 날 쳐다보는 거 같다 저기 점앤뒤에 발표하는 거 같고 발표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앉아있지? 조퇴하려고 하는 건가? 배 아픈 척 하면서? 이 친구는? 여기 아까 1학년 있잖아 3학년 교실 와 3학년 교실 우와 3학년 교실은 왜 썩 비었냐? 3학년 교실 코로나 터졌냐 얘들아? 어? 와 국민학교야 이거 완전 국민학교 초등학교 전엔 여러분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때를 찍은 거 같아 나 잘 쳤지 않냐 그래도? 책상도 똑같아? 내놔 진짜? 국민학교 시절에 책상은 똑같아? 난 이런 책상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이런 책상 이런 데는 보통 막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 막 애들 초딩들 막 작품들 있잖아 초딩들 작품들 이런 게 좀 걸려있어야 되는데 초딩들 작품 그치? 이건 뭐냐 얘들아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여기 앞에 봐라 이게 아 학창시절 진짜 옛날에 국민학교 시절에 이렇게 막 이렇게 까먹고 이쪽에 막 까먹고 막 그래구나 막 깨뜨리고 까먹고 피아노 이건 뭐지? 와 낡았어 많이 거의 문화재급이네 문화재급 노래하는 두더지라고 여러분들 두더지 잡기 이거는 진짜 되는 거야 두더지 잡기가 게임이네 지금 동전이 들어가네 천원권만 사용하세요 천원짜리 있긴 한데 순발력 테스트고 300점을 맞추면 더블 게임 순발력 한 번 해? 5,000원이야 천원짜리가 없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제 파인애플 사면서 다 썼다 파인애플 사면서 파인애플 사면서 레전드노 딴 거 보자 와 진짜 막 누군가의 통지표를 쓴 거야 진짜 생활통지표 미원국민학교 와 진짜야 이거 누구한테 나는 통지표였냅는데 난 이렇게 써줬어 진심으로 흐어 논은 똥하고 오줌을 너무 자주 싸고 진짜 사람으로 농업박물관 물 거구나 오늘 나의 농업박물관이래 한 번 더 Stamp 말 말 말 뭐라고 당나귀다 당나귀 쟤는 새끼말이다 새끼말 말 하나 셋 셋 하나 셋 둘 셋 에이 다리운동 하나 둘 셋 에이 다 다 둘 셋 둘 셋 둘 둘 둘 둘 음악하고 한몸이 되면 이렇게 잘 춥니다 둘 둘 둘 갑니다 저 안 보이죠 깜짝 둘 셋 셋 셋 셋 둘 셋 셋 셋 셋 넌 셋 셋 넌 둘 셋 셋 일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